뭔 소리야? 교수님이 왜? 교수님이 최코치님 복직시키려고 애쓰고 계셨나봐. 근데 오늘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새코치 배정해버려가지고 때려친다고 그러고 가버리셨대. 야, 가자! 아, 우리만 역도나 시키고 있으면 뭐하냐? 교수는 신경도 안쓰는데. 그러게, 운영비는 삐따치 코치님만 중요하고 우린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 야, 야, 집어쳐. 운동 이거 먹어. 가자, 가자. 아이, 사장님. 코치님 잘못 아니야. 다 나 때문이야. 코치님 운영비 쓰신 거 그거 다 나 때문이라고. 면목이 없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코치님 일 터졌을 때 내가 바로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너무 완강하게 나오셔가지고. 그거 봐요. 내가 우리 코치님 그럴 뿐 아니라 그랬잖아. 이제 어떡해요? 뭐 몰랐으면 몰라도 이유를 다 알았는데 이대로 교수님하고 코치님 다 떠나게 냅둘 거예요? 가서 우리 교수님 좀 봐달라고 뭐 선처라도 해달라고 우리가 부탁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탁한다고 이 학교에 먹힐까? 안 먹히면 먹힐 때까지 버텨야죠. 우리 부 특유의 똥배짱으로. 엽서 분은 세 alongside 코치의 목직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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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터를 수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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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직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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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싱가포드 열나 춥네 진짜, 괜히 밖에서 하자 그랬나 봐. 야, 네가 추운 데서 해야 우리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라며. 추워 죽겠네. 그렇긴 한데. 아, 전 추운 건 괜찮은데 배가 너무 고파요. 형제 너 괜찮냐? 너 한 끼만 굶어도 어지럽잖아. 괜찮아. 내 자우명이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야. 아, 된장찌개다. 오늘 확실히 된장찌개인가 봐. 아니에요. 이건 얼핏 보면 된장찌개 같지만, 바다의 내음이 물씬 풍기는 이건 건된장을 풀어면 돼 개찌개예요. 복지 정답. 이거 개찌개 맞아, 100%야. 개찌개 맛있겠다. 생채에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대박인데. 아, 진짜. 진짜 대박인데. 그만해. 말 많이 하면 더 배고파니들. 뭐야 저것들은. 역도부 애들이 최성훈 고치 복지시켜달라고. 단식 투쟁한다고 저것들이. 참. 여러가지 한다. 교수나 제자나 아주 제대로 꼴값이구만. 날도 추운데 저러다 말겠죠. 자, 들어가시죠. 아휴. 추워. 씨. 네osted. 감사합니다. 그 다음 상상에서. 그럼, 다시.